경기도가 도민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 시 응시자에게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비용을 말합니다.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겐 일자리 우수기업인증과 유망중소기업인증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6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. 또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기업 이미지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 밖의 경기도는 면접수당 지급 기업들에 대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당 보증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수당 지급을 장려할 방침입니다.